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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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왜 주님은 세 번 물으셨을까요? 세 번 내가 주를 모른다는 그것을 그 상처를 한 땀 한 땀 한 땀 상처를 꿰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우리의 일은 상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지만 상처를 그대로 두면 나를 죽이는 무기가 되고 남을 죽이는 비수가 되어서 나도 죽고 남도 죽기 때문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일꾼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지만 상처가 회복되고 나면 상처가 사명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 상처가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은사가 되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이 상처를 회복하지 못한 채 그저 은혜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커서 구원의 감격으로 꾹꾹 눌러서 상처를 회복하지 않고 상처를 거머쥐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목사님 저 아이들 좋아하니까 교사 시켜주세요 기본 훈련을 마치고 교사가 되어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으로 아이들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고 교실에서 아이들 다 품지만 상처가 어떤 버튼을 누르든지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서 괴물이 나오는 희한한 상처가 안에 있어서 한 3개월 6개월 지나고 나면 갑자기 내 안의 상처 때문에 아이들을 다 그 말로 그 분노로 그 화로 다 비수가 되었질러 6개월 지나면 교실에 아이들이 하나도 남지 않는 교사 순장이 되어 열심히 섬기지만 정말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어릴 적 받았던 상처 주님 앞에 나와 해결받지 못했던 상처 두 번째 갈릴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이 상처를 거머쥐고 사는 순장이 너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사랑의 교회 예배 이 은혜로운 예배에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도 은혜 못 받습니다 와서 은혜 받는 게 정상이지 은혜 받은 게 비정상이 아니라 이 은혜 때문에 뭐라도 주를 위해 해야지 하는 마음에 훈련을 받고 순장이 되었는데 내 안에 상처는 그대로 있어서 조금이라도 순원이 무슨 말을 하면 갑자기 괴물이 되어서 나만 그래 너는 안 그래 하면서 너는 보니까 더하도 그만 6개월 지나고 나면 순원이 하나도 없어지는 다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채 뜨거운 마음으로만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칼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날 우리의 상처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날 우리는 천국 갈 넉넉한 은혜를 받고 사망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주소가 바뀌어 천국이 되었지만 그러나 상처는 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여러분이 특세와 같은 곳에서 남들이 다 가도 마지막까지 남아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상처를 해결해 주셔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이 상처가 칼이 되어 남을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깜깜한 밤에 혼자 본당에 앉아서 주님 앞에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아프고 상처 때문에 가족이 아프고 상처 때문에 내 아이들이 아프고 상처 때문에 내가 섬기는 순원들이 아프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더 괴로워 주님 앞에 나와 밤새도록 울면서 주님여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주님 형상 만드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상처를 다 꿰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갈릴리 호수가에 두 번째 예수님과 만났던 베드로처럼 이 상처가 한 땀 한 땀 예수의 이름으로 꿰매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3년밖에 되지 않는데요 재작년쯤에 제주도를 세미나가 있어서 부부가 함께 갔습니다 저녁에 세미나가 있어서 하루 낮에 남는 시간이 있어서 저희 아내와 함께 제주도를 이렇게 여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감귤 체험 농장이 많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우리 감귤 체험 농장 감귤 한번 따봐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 따자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만 반기면서 한 중노년의 남자분이 나오셔가지고 밖에서 두 개를 들고 나오면서 환영을 하더군요 본인은 서울에서 43년 교수를 하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은퇴를 하셔서 부모님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와 부모님이 물려준 땅에 감귤 농사를 짓고 체험 농장을 하고 있어서 서울에서도 많이 내려온다고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밖에서 저에게 하나 주고 저희 아내에게도 하나 주면서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감귤나무 두 개가 있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하더군요 막대기를 들고는 오른쪽에 있는 나무를 탁탁 치면서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압니까? 제가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그 나무를 금방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탱자나무입니다 그러니 몰라야 재밌는데 알아버리니까 이분이 좀 겸연쩍었던지 예 탱자 맞습니다 왼쪽을 툭툭 치면서 이건 무슨 나무입니까? 보니까 귤나무더라고요 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귤나무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밭에 많은 귤나무 보이시죠? 예 이거 전부 탱자나무입니다 그래요 제주도에 있는 대부분의 귤나무는 탱자나무입니다 탱자나무 아시죠? 가시가 손가락보다도 더 길어서 곁에만 가도 쿡 지르면 일주일 동안 아파서 견딜 수 없는 탱자나무 그냥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구슬과도 같은 탱자를 몇 개를 열고 그렇게 가시나무로 살아가는 이 탱자나무 그런데 이 귤나무 밀감나무 하나를 접붙이면 밀감나무가 가시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에 밀감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대부분은 이 가시나무 탱자나무에 접붙인 밀감나무랍니다 왜냐하면 탱자나무는 가시나무라서 이 살아나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고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려서 제주도에 어떤 해풍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와도 잘 쓰러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귤나무를 접붙이면 그 귤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밀감나무를 접붙여서 탱자나무가 변하여 귤나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바로 받아 적어가지고 설교 때 사용하는 그러한 직업병이 있습니다 야 바로 그거구나 우리의 삶에 가시투성이고 내 삶에 가시나무가 있어 시인과 천장에 그 가시나무 노래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을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지쳐 날아온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는 다 가시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접붙여 주셔서 은혜가 접붙여지면 가시는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더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시를 품은 한 사람이 나오지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 가시가 얼마나 아팠던지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빼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세 번 기도했다는 건 딱 세 번이 아니라 그들의 개념으로는 삶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주님 가시 안 빼주십니까? 주님 가시 빼주시면 제가 딴 일 합니까? 주의 일 하지 주님 가시 빼달라니까요 기도만 하면 가시 이야기를 언제부터인가 바울이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 기도에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죠 야 바울아 내가 가시 빼줄 수 있다 내가 너 가시 하나 못 빼주겠냐 그런데 너 언제부터인가 가시 얘기만 하더라 나에게 와서 가시 언제 빼줄 거냐 그 얘기만 하더라 그런데 가시 빼는 법을 내가 가르쳐주마 하고 주신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이 그 가시의 은혜로 접붙여 주신 겁니다 가시의 은혜를 접붙여 주니 그때부터 바울이 아하 내 받은 은혜를 다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가시의 문제를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으로 녹여내고 무엇으로 빼낼 수 있나요? 주님의 은혜로 빼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은혜에 접붙이는 시간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고슴도치 아시나요? 고슴도치는 만개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슴도치끼리 사랑하기도 힘듭니다 고슴도치를 연구해보니 자기들끼리의 원칙이 있더군요 적당한 거리 유지하기, 돌발 행동하지 않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슴도치가 어렵게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슴도치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어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고슴도치 엄마는 그 가시가 만개에 있는 새끼를 어떻게 배 속에 넣었다가 출산을 했을까 그 엄마는 고슴도치의 만개의 가시에 자식의 가시에 찔려 죽는 것 아닌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고슴도치가 엄마의 태 안에 있을 때는 가시를 몸속에 감추어 둔답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3일째 될 때부터 가시가 도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직업병이 도졌습니다 아 맞아 우리의 가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시가 도다 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In grace, in Christ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가시가 다 사라지고 상처가 변하여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상처가 다 회복되어지는 두 번째 갈릴리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회복을 시키시는데 무엇을 회복시키시는가? 그의 이름을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계속 베드로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가 붙여준 이름은 시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그 정점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가장 섰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넘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두 번째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너의 처음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이 자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어떤 것도 붙지 않았던 자기의 원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이름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을 때에 무슨 직분이 붙어 있었습니까? 올 때부터 누구 집사님이었습니까? 예수 믿을 때부터 누구 권사님이었습니까? 예수 믿을 때부터 누구 장노님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 하나 때문에 내 이름을 뭐라고 불러도 괜찮았습니다 어이 거기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저씨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줌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그러나 열심히 하니까 집사님이 되고 열심히 하니까 권사님이 되고 장노님이 되고 순장님이 되면서 점점 내 이름 뒤에 뭐가 붙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이름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받은 이름인데 이 이름을 이 직분을 부르지 않으면 화가 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시몬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물을 버려둬도 아깝지 않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어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들죠 베드로가 반석 아닙니까? 나는 그 이름을 감당하지 못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러나 내 사랑하는 주님이 붙여주신 별명인데 어떻게 그걸 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의 이름에 변천사가 나옵니다 시몬, 시몬베드로, 베드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처음에 시몬으로 만났다가 주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복음서에는 그의 이름을 시몬베드로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반석이라는 이름이 뭘 주를 위해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반석이야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고 해서 그 이름이 너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 시몬 베드로 이름에 액센트의 변천사가 있더군요 사람이 처음에 묻습니다 당신 이름 뭐요? 하니 주님 붙여주신 이름을 뗄 수는 없어서 붙이긴 붙여야 되는데 안 들리게 발음을 합니다 제 이름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뭐라고요? 뒷자가 안 들리는데 아예 알 필요 없어요 이름 뭐냐고요? 제 이름 시몬 베드로입니다 뒷자는 알 필요 없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의 떡을 좀 떼주기도 하고 물리를 걸어보기도 하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하나님 되는 모습도 보고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노바디라고 생각했던 그가 썸바디라고 생각하면서 Maybe I am somebody 내가 아마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쯤 희한하죠 시몬이라는 나 옛날을 아는 내 이름을 아는 게 점점 싫어집니다 그래도 뗄 수는 없어서 액센트가 바뀌어요 당신 이름 뭡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아니 앞자가 안 들리는데요? 아니 앞자는 알 필요 없어요 아니 그래도 얘기해봐요 아 내 이름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름이 그렇게 좋았는데 옛날 부끄러운 이름 시몬을 떼고 싶었던 것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을 보면 시몬이 날아가버리고 없습니다 베드로 I am P를 나는 베드로다 라고 하는 그날이 바로 주님 여기 있는 사람 보이시죠? 다 주를 떠나도 나 안 떠납니다 기고만장하여 묻지도 않은 질문에 자기가 최고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그 밤이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나는 주를 모른다고 어이없이 추락하는 날이었다는 것 여러분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름은 최병락입니다 최병락 목사가 아니라 제 이름은 최병락입니다 제 이름이 어릴 적부터 너무 싫었어요 저희는 사촌, 육촌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최자, 병자 돌림이라서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제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버지 제 이름을 왜 병락이라고 지었습니까? 하니 저희 아버님의 명언이 몰라였습니다 몰라 지으려고 하니 좋은 건 사촌들이 다 가지고 갔더라 그래서 그냥 병락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제 이름을 너무너무 좋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고 군대를 갔다 오고 복학을 했는데 졸업하기 전에 나는 이 신학교에서 사목감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나는 평생 그렇지 않으면 결혼 못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 여인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채풀에서 가장 오래 기도하는 여인을 점찍어가지고 일곱 번을 좋아한다고 얘기해서 일곱 번 차이고 여덟 번째 승낙을 받고 이제 춘천에 저의 처가가 될 집으로 인사를 하러 갔더니 장인 장모님 되실 분이 앉으셔서 이렇게 절을 제가 하려고 하니까 아직 절 받을 때는 아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절은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희 예비 장모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십니다 자네는 내 사유가 될 운명이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저희 집 사람 이름이 세련됩니다 이수복입니다 숫자 복자 이수복인데 딸이 하나고 밑으로 남동생 위로 오빠가 있는데 남동생의 이름이 이수병입니다 이수병 심상치 않죠 오빠 이름이 이수락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름자 붙여서 가운데 들어오는 사위 이름이 병락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남동생의 이름이 이수병이 될 수 있고 어찌 오빠 이름이 이수락이 되어 하나밖에 없는 사위 이름이 둘이 합쳐놓은 병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저희 장모님도 제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자네는 내 사위 될 운명이네 라고 하면서 권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저희 아내와 저희 이름을 합치면 복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저희 집 사람이 어디 가고 없으면 복이 없고 제가 어디 가고 없으면 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복락이 함께 있어야 완성되는 집이라서 얼마나 얼마나 이 이름이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의 이름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 예수 믿을 때에 아무 직분도 붙지 않았던 그 이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주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 처음에 우리 훌륭한 장모님들 권사님들 여기 많으시겠지만 대한민국 다 통틀어 장모님이 장립받기 전날 저녁에 어떤 장로님도 방에 누워서 하늘을 보며 하나님 사람 잘 보셨습니다 나 아니면 우리 교회 누가 장로 됩니까 이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하하 웃었던 장로님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장립을 받고 내일 이제 장로 안수를 받는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이리 뒤쳐 저리 뒤쳐 가다가 밤을 꼬박 세우다시 피하고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들어와 다시 내가 장로가 되면 평생 연구직으로 우리 교회의 어려움도 함께 지고 가고 기쁜 일도 함께 가고 내 평생 우리 집을 팔아서라도 교회가 힘들면 다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 이 직뿐인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목사님께 전화드려 내년에 받는다고 할까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할까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장로 장립을 받았던 분이 이곳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그 어떤 교회 장로님도 전날 밤 그렇게 보냅니다 그 마음으로 시작해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전교인이 인사를 하며 장로님 장로님 할 때에 처음에는 그렇게도 부담스러웠던 그 직분의 이름이 내 옷과 같고 입안의 혀와 같아서 너무너무 익숙해지는 그날 누군가가 실수해서 아저씨라고 부르는 날 왜 그렇게 분노같이 밀고 아니 우리 교회 집사들은 여기 우리 교회 장로가 누군지 훈련도 안 시키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왔단 말입니까 언제부터 우리의 이름에 목사가 붙었고 언제부터 우리의 이름에 성교사가 붙었고 언제부터 집사, 권사, 목사가 장로가 붙어있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오늘 부르는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그 부담스러운 직분의 이름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이 이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강남중앙침내교회 우리 침내교회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1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도망다니고 아닙니다 한국으로 못 갑니다 했는데 정말 몇 번이나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강청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최고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루하루 꿈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침내교단 안에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자타 장작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자타 장작교회 우리도 장작교회라고 하고 다른 교회들도 장작교회라고 해서 저 양수리 수양관 통해서 저희도 많은 성령의 불을 대한민국에 기도의 불을 붙이는 교회로서 사명이 참 큽니다 그러다 보니 침내교회 모임이 있으면 가는 데마다 장작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줍니다 그리고 가면 목사님들 앉아계시다고 일어서고 반겨주고 이 자리 맡아달라 저 자리 맡아달라 부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와서 3년 동안 최근 몇 개월 미국을 다녀오는 것 때문에 못 갔지만 저는 3년 동안 변치 않고 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8부 예배를 드리고 기본 5번 정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주일 저녁 목사는 종아리가 거의 터져나갈 정도입니다 너무 힘들지만 제가 빠지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저만의 의식이 있습니다 운전을 해서 천안으로 2시간 직접 운전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제 신학교 시절 몇 해 선배였던 천안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지금도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러 내려가는 겁니다 목사님 저 내려갈게요 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운전해서 내려가면 그렇게 나와서 밝게 맞이해 주면서 커피를 갈아서 이렇게 내려서 먹으면서 밤 12시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운전해서 올라오는 그 시간을 제가 빠지지 않고 꼭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목사님과 제가 알아온 세월이 30년인데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분이 저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야임마라고 부릅니다 어쩜 그렇게 최 목사라고 불러도 될 텐데 병나가고 불러도 될 텐데 야마라고 부릅니다 야마 목회 잘해야 돼 그분 집에는 책이 하늘만큼 쌓여져서 많은 배울 게 있는 형님 목사님인데 저를 약해서 늘 야임마 목사들 정신 차려야 돼 야임마 목회 잘해야 돼 야임마 딴짓 하지마 3시간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야임마를 한 200번 듣습니다 그러다가 밤 12시에 운전해서 강남으로 올라올 때는 저는 그 누구도 아니고 야임마가 돼 있습니다 아 나는 야임마다 제 자신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묻잖아요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회복하시는 두 번째가 너의 이름을 기억해라 누가 어떤 직분을 빼고 너 이름 석자를 부르든지 어이 거기라고 부르더라도 내가 어이 거기 맞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의 일하다가 시험 들 일이 뭐가 있고 서운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것만 해도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회복하시는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좀 이상해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양떼를 맡기시기 위해서 내 양떼를 부탁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대화는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시몬아 여기 양떼 보이지 예 주님 내가 이걸 너한테 맡기려고 한다 그런데 너 양떼를 맡으려면은 내가 물어봐야 할 게 있다 뭔데요 주님 너 이 양떼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양떼를 사랑합니다 아휴 됐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오늘 이 맥락이 맞지 않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시몬아 내가 이 양떼를 너에게 맡겨야 되겠다 이 양떼를 맡아줄 수 있겠냐 예 주님 명하시면 맡아야죠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다 뭔데요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양떼를 사랑하냐고 묻지 않고 요한이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사는 학생을 사랑해야 된다 생각하고 순장은 순원을 사랑해야 된다 생각하고 목사는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생각하고 성교사는 그 지역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말 하나도 없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어떤 사람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서 뛰어든 교실에 아이들이 어느 날 미워서 다음 주에 얼굴도 보기 싫을 때가 있고 목사도 성도를 다음 주에 만난다는 게 끔찍하리만치 싫을 때가 있고 성교를 떠나서나 성교지 사람을 보는 것이 지옥을 경험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왜 어제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졌는데 왜 오늘은 그렇게 보기 싫은 미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따져보면 무엇의 문제였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맞아 내가 주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아 되어졌을 때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더니만 바쁘다는 이유로 무릎 꿇는 시간 줄어들고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 보는 시간 줄어들고 주님 앞에 그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섯 시간 흘렀는지도 모르고 일곱 시간 흘렀는지도 모르고 무릎 꿇었다가 눈 떠보면 그 시간이 훌쩍 지나 주님과 연애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을 때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밖으로 나가 만나는 사람 중에 사랑스럽지 않던 사람이 한 명도 없더니만 왜 그 사람이 그토록 미워지기 시작하고 내 남편 내 아내가 같은 식군데도 그렇게 미워지기 시작하고 내 배에서 낳은 자식도 이렇게 미워지는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옛날에도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언제는 괜찮았고 왜 언제는 미워지는가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사랑에 문제가 생길 때부터 지금 미운 사람이 있는가요? 순장들이 순원들이 너무 싫으신가요? 교사들이 학생이 너무 학생에게 상처를 받았나요? 그때는 팔 거둬도 붙이고 그 사람에게 가서 멱살 잡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고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 시간인가 이곳으로 달려나와 무릎 꿇어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 주님 사랑이 식었나 봐요 그토록 주님이 좋았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메말랐나 봐요 주여, 이 밤이 다 하도록 주의 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소서 주의 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가득 비어버린 그 사랑의 탱크에 차고 넘칠 때에 눈물을 훔치고 한번 나가보세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을 목양하려면 양을 사랑하라는 그 당연한 말씀 이전에 양을 맡기시면서 물으셨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really, really love me?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사랑, 이 새벽에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나의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뭘 회복하는 거라고요? 나의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 오늘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뛰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뛰뛰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 내게 뛰뛰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는 그 당시에 업법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아, 나의 십자가가 팔을 벌리는 것이고 뛰뛰우는 것이라면 나도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만만치 않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구나 겁이 덜컥 나지만 주님이 날 버리지 않고 두 번째 갈릴리로 와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 아무리 힘들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지라도 내가 남이 나에게 뛰뛰우고 팔을 벌릴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까지 했는데 다짜가 떨어지기 전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요한이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 그는 예수님의 만찬석에 품에 의지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인정을 받는 요한이 딱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요한의 십자가가 궁금해집니다 다짜 하기 전에 보인 거예요 주여 나는 그렇게 죽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요한의 십자가를 물으니 주님이 답답하여 가슴을 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요한의 십자가가 가벼우면 네 무거운 십자가가 억울해서 벗어버릴 거냐? 내가 말해줘서 요한의 십자가가 너보다 더 무겁다면 그때야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심하면서 기쁘게 지고 갈 거냐? 요한의 십자가가 너보다 길면 너 십자가가 가볍다고 생각하고 네 십자가보다 요한의 십자가가 짧으면 톱으로 네 십자가 잘라버릴 거냐? 여러분 이제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11월이 오면 새로운 직분들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로 하기 싫은 그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래도 기쁨으로 어쩜 보이는데 한 번도 안 세워주시고 이토록 보이지 않는 숨은 봉사자만 시키시는가 그래도 이 사랑이 웬 말이냐 하고 지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번뜩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볍게 지고 가는 사람 그때부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 십자가가 귀찮고 무겁고 억울해서 지고 갈 수가 없는 11월 12월을 전 대한민국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를 온지도 얼마 안 되는데 턱턱 세우고 나는 우리 교회 30년째인데 계속 이 자리만 머물게 하고자 하느냐고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십자가를 네 몫으로 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남의 십자가가 무거우면 네 십자가가 가벼워 보여 기쁘게 지고 갈 것이냐 내가 그 십자가를 이야기해줘서 가벼우면 억울해서 십자가 던져버릴 거냐 왜 너는 남의 십자가를 보느냐 나는 지금 너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나에게 남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무거운 십자가 기쁘게 지고 가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고 그 영광의 멸류관은 험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나중에 요단강 건널 때에 다리가 되기 때문에 짧은 십자가로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다리로 삼아 건너갈 때에 여러분 나중에 그 십자가 끝까지 천국 문 앞에 지고 가면 그 십자가와 멸류관이 맞바꾸어집니다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십자가가 영광스러울수록 여러분에게 주실 영광의 멸류관은 더욱 크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회복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시고 첫 번째 이름이 회복되시고 여러분의 목수로 주신 십자가가 회복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침에 나와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하며 다시 우리 사랑의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전 세계의 글로벌로 지금 새벽 예배에 동참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두 번째 갈릴리로 초청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회복의 아침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알려주시고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